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희입니다. 2025학년도 6평 물리학원 해설강의 시작합시다. 총평 캐스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총평은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하시고요. 해설강의 바로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전자기파의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길고 이쪽으로 갈수록 짧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3번은 참 눈이 있냐라는 문제야. 파장은 감마선이 마이크로파보다 길다. 짧답니다. 알겠죠?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살균기능, 자외선은 살균, 소독에 이용된다. 엑선을 TV, 리모컨에 이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고. 파장은 눈이 있냐?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작다. 모든 파동은 광속, C는 F람다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다 똑같죠. C가 똑같죠. 광속이 다 똑같기 때문에 파장이 긴 애들이 진동수가 작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고 제가 큽니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는 진동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공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러 가지 운동의 종류를 묻는 문제죠.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이냐?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냐?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냐? 빠르기도 변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동안 안 나오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나왔네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 같은 시간이란 얘기야. 시간 간격. 같은 시간 간격으로 그렸는데 점점 이동거리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느려진다. 그래서 이래서 물체의 성경은 변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느려지기 때문에 니은. 2번에서는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짜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운동 방향과 알짜임이 같으면 방향 전환이 없어야 돼요. 빨라지거나 빨라지기만 해야 되지. 그런데 얘는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운동과 수직한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방향이 전환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같으면 그냥 빨라지기만 해야 돼요. 방향이 변할 수 없습니다. 수직한 성분이 있다. 힘 성분이. 3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3번. 곡선 구간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알겠죠? 이거 국어 아니냐? 초등 국어. 그렇죠?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곡선 운동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입니다. 3번. 보호의 수원자 모형.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방출하는 그 광자는 HF에 광자 에너지를 갖는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진동수가 ABCD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크다. 그 광자 에너지는 남다분의 HC이기 때문에 그치? 이때 파장. 진동수가 큰 애가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큰 애가 얘가 에너지가 많지 얘가 파장이 짧아요. 그렇죠? 파장이 짧은 애 왼쪽이네요. 이 녀석이 D고 순서대로 D, C, B, A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4번 바로 갈까요? 핵반응식.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물리량은 반응 전후에 진량수의 총합. 위에 있는 수치의 총합이죠. 진량수의 총합이 보존되고 밑에 있는 수치의 총합. 이게 전화량 보존인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양성자 개수의 총합이 보존됩니다. 그렇죠? 이게 0이고요. 이 녀석은 141, 92. 1회자리 숫자만 맞추면 되겠네요. 여기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3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35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때렸을 때는 중성자 3마리 나오는 크리톤 바륨과 크리톤 나오면 3마리다라는 걸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기억은 3이다. 맞습니다. 핵융합반응이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반응 전에 없던 진량수가 큰 애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핵융합반응이에요. 얘는 다 작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량수가 진량수가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인데 그 개수의 합이잖아요. 그 개수가 많아지면 그 핵을 이루는 입자 핵자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핵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작아지면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분열입니다. 2제로 여기서 나온 에너지는 진량결선에 의한 것이다. 이 낸시제곱을 만족하는 진량결선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기억디그십니다. 5번 용수철이 진짜 우리 교육과정에 처음 나왔네요. 용수철 자체의 진량도 있습니다. 자 용수철에 나타나는 이 녀석의 용수철 자체에 나타나는 눈금이 10뉴턴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매달려있는 이 녀석이 10뉴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전체 진량도 2라고 했어. 그렇죠? 이 녀석의 전체 진량이 2뉴턴인데 이 녀석의 진량은 10뉴턴이라고 준 거죠. 한 덩이로 봤을 때는 12뉴턴입니다. 그래서 개로 볼 때는 주고받는 힘이 약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한 덩이로 보게 되면 12뉴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를 당기는 힘이 12뉴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정지해 있으니까. 자 정지해 있으면 모든 물체들은 합력이 0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알자임은 0이다. 맞는 말이고 니은 나에서 P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뉴턴입니다. 맞습니다. 나에서 추해자는 중력. 중력을 항상 풀었어야 돼. 추해자는 중력.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그거의 반작용은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받는 힘이 나와야 돼. 추해자용하는 용수철이 추해자용하는 힘이 아니라 지구가 받는 힘이 나와야 된다니까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 알겠죠? 답은 ㄱ, ㄴ입니다. 내가 중력을 받지 않아요? 그거의 반작용은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진량의 기인에서 나타나는 효과죠. 자 그래서 답은 ㄱ, 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ㄱ, ㄴ itative ㄱ, ㄱ ㄱ, ㄱ Catal academy